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7도 이상 떨어져서 오늘 낮 기온 4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두꺼운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눈폭탄도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5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중산간은 최고 30cm, 해안지역도 최고 1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산간 지역은 오늘 오후에 해안지역에도 밤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눈이 강하게 퍼붓겠는데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간도로는 월동장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눈이 더 내리면 대부분 통제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부지역 5도, 동부지역 2도, 남부지역 4도인데요. 현재 서부와 동부지역은 체감온도 영압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4도, 서부지역 5도, 남부지역 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에 풍랑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모레까지 폭설이 이어지다가 성탄절인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